못 먹을 줄 알았는데 삼킬 수는 있다. 너무 조작하잖아요. 별 맛이 없어요. 여기가 인간 세상인가. 우리는 신선일세. 이봐, 그만 받아들여.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. 동지가한테 너무 쟁쟁한 프로그램이 많소. 우리 신선들의 예민한 혓바닥으로 옥황상제님의 메인 셰프를 뽑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합니다.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에요. 습관은 너무 즐겁다. 형이 얘기하는 띵. 너 가만 안 둬, 진짜. 말이 변했다, 말이 변했어.